미스장의 화요일 왔어요 떴어요 미스장 떴어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 미스장 화박조 화요일 밤이 좋아 화요일은 밤이 좋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을걸까요 좋을걸까요 좋을겁니다 좋을겁니다 오늘 와 밤 찾아온 행운 여자 누구 핀트 갑니다 모두 모두 귀촌 끝 오늘의 여정 댄싱 머신 후두 입고 깐청깐청 춤 잘 주는 토끼 오늘의 여정 댄싱 머신 후두 입고 깐청깐청 춤 잘 주는 토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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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운 요장 너무 좋아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 가는 말 화요일은 밤이 좋아 화밤 좋아 신난다? 재미난다 좋아요 신나요 화요일은 밤은 좋아 행운 요장 누구? 화요일은 밤이 좋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을 거고요 좋을 거고요 좋을 겁니다 잘 들어 잘 들어 두 번째 힌트 다 X세대 원조 아이돌이에요